어떻게 깠까요? 아 이거다 어? 지금도 쉽게 깼지네? 응 다른 애들은 정말 안 깼지는데 아 설마 좌우 바뀐 건 아니죠? 이거 뭐 좌우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응 아 이거 조심히 깼자 얘는 이걸로 맞추면 됩니다. 발바닥에 그냥 이펙트 맞춘데 바로 쓰기가 힘드니까요. 쓰기 힘드니까 있는 것 같아요. 이펙트 파츠가 머리 발 같아요. 이펙트 파츠가 이펙트 파츠가 아름다운